잡지 인터뷰 스텝 같은 분들이 이제 계시고요. 옥상달빛 지금 가짜 인터뷰 마무리하는 척입니다. 찍는 척 할게요. 이제부터. 지금 이 분은 현아 씨 아니에요? 현아 폐서 온 거야? 왔어요. 왔네요. 진짜 왔네요. 우리. 야 어색하니까 저희로 가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왔어. 왔어 왔어. 뭐야 이렇게까지 입고 오는 게 어딨어. 야 진짜 이건 아니잖아. 굉장히 아름답다 아주. 운동하러 일단 갈아 신어야겠어. 오자. 오자. 빨리 신어. 애기네요. 애기네. 방금 무대랑 또 완전 다르네요. 언니 나는 언니 산으로 나 부를 줄 몰랐죠. 아니 근데 나도 모르겠습니까. 야 우선 이거. 그러면 한 시간에 나가서 찍을게요. 네네네. 네 알겠습니다. 저희 그럼 우선 여기 있어도 되죠? 네. 네. 아니 여기서 종을 쳐도 돼요. 아 아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저기 위에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. 여기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.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. 못 봤는데. 두 누라고 애는 척한데. 사랑이 여기 살아요. 그러니까 원래 집이 있는 건 아닌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서 수목장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한 3년째 살고 있어요. 근데 전혀 못 봤는데? 소리는 안 들리고? 못 봤는데? 그냥 한 종이 그냥 거기 있는데 가끔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쫓을 수가 없는가 너무 착해가지고. 저희 그냥 여기서 조용히 잠깐만 있다가. 네. 뭐 있는 건 상관없어요. 혹시나 그 친구 만나면 당황하지 마시라고. 아. 물거나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. 아 네네네네. 모를 건. 알겠습니다. 네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야 너. 세상에. 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어떻게 추울 것 같은데. 아니 그거보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? 축하할 일이다. 정말 축하할 일이야. 이거로도 덧이잖아. 안 추운데 아직 괜찮아요. 그래? 젊어서 그런 것 같구나. 그래. 아유. 안 추운데 아직 괜찮아요. 그래? 젊어서 그런 것 같구나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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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자가 준비를 해 주셨어. 진짜. 우리 같이 먹으려고. 여기 지금 뭐 잡히는데. 뭐라고. 캠핑 잡았지? 근데 여기가 아직. 개장을 안 한 캠핑. 우리 같이. 처음으로. 응. 자 자연스러워요. 자연스러워요. 뭐. 현아는 전혀 눈치 못 되는. 그쵸. 예쁘다 그래가지고. 아 진짜. 지금 추운 거지? 지금 추운 거지? 안 돼지. 불안해 죽겠는데. 불안해 죽겠는데. 언니도 만나러 왔어. 불안해 죽겠는데. 언니도 만나러 왔어. 어머 애교가 많아요. 언니들 되게 좋아한다. 그러니까요. 야 너 너무 예쁘고 아니야 오늘? 이거 언니들 이쁘게 구운다 그래가지고. 근데 아니군요? 아 원래 언니들은. 안 입은 게 아니고. 아 돌려가기.